오늘 언해받고 승지대 하님의 말씀은 요호수하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요호수하서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공독에 올리겠습니다. 요호하께서 요호수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수령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재중의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업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오기에 서서 그 성업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오. 그들은 그를 성업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화함이 없이 부재중의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해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한 그의 당시 대재산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겨우의 그 살인자는 그 성업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업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리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와 세겜과 유다의 산지와 또 기랏 아르바 곧 헤브론가 요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벤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베셀과 가치파 중에서 길랄 아목과 문하세 지파 중에서 바상갈로 곤란을 고밀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려하는 고르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주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해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의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오늘 제목은요 도피성의 은혜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신앙고백하겠습니다. 예수는 그리도이십니다. 옆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속죄의 은혜를 누립시다. 오늘 이렇게 다들 휴가를 가고 이렇게 새벽 예배를 많이 빠지나 봅니다. 또 더위에 이렇게 많이 시달리다 보니까 아침에 또 못 일어나겠죠. 우리 사람들이 이렇게 공통된 꿈은 아주 이상적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을 다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또 전세계가 기술문명도 뛰어나고 또 경제가 발전되어지고 이러고 점점 삶이 좋아졌는데 사람들이 그럼 모두 행복해야 되는데 행복한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렇게들 다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살다 보면 우리가 의도하지 않게 여러 가지 문제와 사건이 옵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잘 산다고 노력을 해도 문제와 사건은 어려움이 와서 현재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는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난 정복을 하는데 치열하게 전쟁을 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리고 기업도 분배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창세기 12장 7절에 보면요. 아브라함에게 모든 가난 땅 정복을 하라고 가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690년 만에 성취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분배가 끝났는데 하느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도피성을 만들어라 이렇게 합니다. 그럼 왜 도피성을 만들어라 그러냐. 출애국기 21장 13들에 보면요. 만일 사람이 계획함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붙이시면 내가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왜냐하면 계획함 없이 그냥 사람을 죽이게 됐다는 거죠. 그냥 일상생활을 하다가 그렇게 됐을 때 이 실수로 죽인 사람들은 우선적으로 뭐냐 하면 무분별한 피해의 보복에서 건지기 위해서 긴급 조치를 취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보호장치가 없으면 고의적인 살인이 아닌데도 뭡니까? 무조건 보복해서 죽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는 시독사이고 부족사이기 때문에 자기 가족을 누군가가 한 사람이 잘못하면 온 가족이 일어나서 복수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수로 살인할 경우에 이 피해의 보복이라고 그러죠. 피해의 보복에 죽임을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도피상의 선을 만들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고 또 그 성에서 나오지 못하게 하면서도 대세자상이 만약에 죽으면 그때 이 사람이 자기 성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냐 하면 바로 도피성은 은혜의 땅이고 구별된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진짜 도피성에 우리가 상징하는 것은 뭐냐 예수 그리소를 상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죄를 지어서도 참 도피성이신 예수 그리소에게 피하기만 하면 우리는 모든 죄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정말 영원한 대제사상이신 예수 그리소의 보유리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뭡니까 아름다운 전도자의 삶이라고 그랬습니다. 그 말씀의 성취의 증인으로 영원한 것을 가진 자 또 영원한 것을 남기는 자 또 영원한 것을 전하는 자로 2, 3, 7 나라 보구마의 본당 헌당의 주역이 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소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 도피성의 지적입니다. 1절에 보니까요 1절에 3절을 읽겠습니다. 요하께서 요하석에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수에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내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하여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내가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신명기 19장에도 이 도피성의 내용이 나오는데요 도피성이 주는 그 의미는 뭐냐면 명백하게 내가 저 사람을 죽이겠다는 계획이 없이 어떻게 하다가 그 사람이 죽었어요 그때 뭡니까? 부지 중애라고 이렇게 얘기가 납니다 부지 중애라는 말은 가실로 실수로 알지 못한 채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산에 가서 같이 도끼로 나무를 베다가 도끼에서 자루에서 도끼 날이 날아갔어요 그랬더니 옆에 사람이 그걸 맞아서 죽었습니다 이런 경우를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대에는 동해보복법이 적용되는데 이 동해보복법은 어떤 거냐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상처는 상처로 그대로 갚아주는 법이 있었어요 그럼 죽이면 죽여야 되는 그런 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난한 땅에 들어가서 입성을 해서 백성들이 안주하게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을 통해서 이 피해보복자가 뭡니까? 그렇게 재판을 받을 시간도 없이 그렇게 죽게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도끼성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말은 뭐냐면 이 사람을 그 도끼성으로 인도를 해서 그 사람이 거기서 충분히 그런 사실을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거죠 무덕되고 결과만 보고 너는 사람 중에서 살인자가 아니라 어쩌다가 그렇게 되었녀냐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충분히 해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언제나 뭐냐면 먼저 복음을 주십니다 살리는 걸 주시는 거예요 아담과 하하가 사단에게 쏘아서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때도 뭡니까? 여자의 후손이라는 언약을 주셨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이 불뱀에게 물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불신앙하다가 그때 뭘 줬나? 노뱀을 줬어요 그것을 높이 세우고 보기만 하면 너네들이 산다 또 장세기 6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타락을 했습니다 타락을 했을 때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는 산다 이게 복음이고 이게 구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부지 중에 살이란 자를 살리는 이 도피성을 곳곳에 설치를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오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언제나 우리가 연약해서 실수를 하고 많은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느님은 우리를 덮으시고 또 우리를 정말 그 외적인 결론만 보지 않고 그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사절에 보면요 이 성업들 중에 하나의 도피하는 자는 그 성업에 들어가는 문 어기에 서서 그 성업의 장노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들 성업에 받아들여 한 곳에 주어 그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의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이 내용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도피승에 들어가는 절차로서 이렇게 이제는 도피합니다 그럼 일단 그 도피할 때 거기에 거주하는 장노가 일단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그 보복자에게 이 사람을 내어주지 않아요 그리고는 그 사람 앞에 외에 그 사람의 심사를 충분히 합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세자장이 죽기까지 그 성업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업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업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기에서 대세자장이 죽는 날까지 그 성업에 있습니다 이따가 죽으면 이제는 자유한 몸이 돼서 고향에 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도피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고요 동시에 그리스도가 중심이 된 교회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행복하지 인간이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행복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장세기 3장에 하나님의 떠난 죄로 인해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의 이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1장 18절에 보면요 너희 제가 주온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온같이 붉을지라도 양틀 같게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피승은 유일한 구원의 길이랍니다 그러면 이 도피승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도피승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 자유를 누릴 수 있고 또 어떤 상황에서도 참 행복을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만이 영원한 피난지심을 믿고 정말 CVDIP 원약의 여정 속에서 세상의 털을 바꾸시는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도피승의 은혜를 누려라 그랬습니다 7절에 보니까요 이에 그들이 납달리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 기랏 아르바와 곧 헤브론가 또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로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광냐와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나무가 문하셋 지파 중에서 바산 곤란을 구별했으니 이렇게 했습니다 이 48개의 성업 중에서 6곳을 택했어요 요단 동쪽과 서쪽을 갈라서 곳곳에 도피승을 세웠습니다 그리고는 8절에 보면 구별했다고 했거든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이 범죄자가 도피승으로 도망을 가는데 잘 못 찾으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너무 멀리 있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루길 이내에 갈 수 있는 그곳에 도피승을 세웠고 길을 넓게 해서 누구든지 찾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안내판도 잘 설치를 해놨다는 것입니다 9절에 보니까요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구르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업들로서 누구든지 부재 중에 살해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해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은요 누구나 이용하기 편리하게 배치를 시켜놓고요 또 하나님께서는 이 도피승이 이스라엘 백성들만 위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이방인들에게도 그런 혜택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10편 91장 2절에 보니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요세라고 했습니다 바로 도피승은 피난처입니다 그래서 구약에 기록된 도피승의 의미는 정말 그 복수자들에게서 보호를 받고 또 그들이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지만 우리에게는 현재로서는 뭐냐 하면 참 도피승인 분은 바로 예수 글소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글소를 통해서 우리는 보호를 받고 우리의 모든 제사함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상세기 3장 원제의 문제는 절대로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위의 조상의 제 또 영적문제 우상승배제 이런 것들이 계속 누득되어 와서 지금 현재 우리 사는 현재에 굉장히 고통이 쌓여간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바로 예수 글소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은 언약을 굳게 잡고 정말 어느 날 이 교회가 정말 도피승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뭡니까? 예수님의 몸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열려있는 구원의 문이고 또 참 도피승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클라트라는 이 말은 수용하다 받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도피하는 자를 안전하게 보호해야 되므로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이 사역의 지역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은 도피승을 통해서 하느님의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 글소의 영원한 도피승이신 그 주어진 것에 도피승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를 지심으로 이제는 참자임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사는데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억울한 일도 당합니다 그럴 때마다 오직 그리스도의 유일성의 언약을 굳게 잡고 세상을 살려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참된 도피승 되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천명 소명 사명을 감당하여서 하느님 나라 학장의 쓰임 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느님께서 정말 생명을 보하기 위해서 빛이 1410년경에 도피승 제도를 두셨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하느님께서 주신 것으로 정말 이 부지중의 실수로 살인한 자가 피난처로 갔을 때 진상이 파악될 때까지 그곳에 머물러 있으라고 지정하신 피난처라고 했습니다 하느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복음을 먼저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도피승이고 예수님은 인류의 죄와 사명에서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의 도피승 제도가 있었다면 현대의 도피승은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라는 것입니다 장세기 3장 세상에서 12가지 문제로 죽어갈 때 정말 와서 신과 고침을 받을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사람은 누구나 죄를 범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도의 차이시뿐이지 죄가 전혀 없는 자는 없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우리도 많은 실수를 합니다 그런데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축복의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복음을 착하게 이해하고 우리가 누려야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17에 보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과거에 우리가 어떤 일이 있다 해도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새 사람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정제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도 정제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 치유부에도 중독자가 많지 않습니까 절대 자기 정제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의 뿌리를 깊이 내리면 모든 영적 문제에 치유되어집니다 그러면 하느님과 방향이 맞아지고 또 시간표와 목표가 발견되는 것입니다 그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께로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사시고 우리를 자유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고 사천말씀 운동과 이삼신리와 다살릴 중심 센터인 본당은당의 헌신화에서 영원한 도피성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다살릴 중심 센터인